여러분 기도가 영성의 기본 중에 기본이 맞겠죠? 우리가 영성을 얘기할 때 기도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거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깨어있는지 잠들어있는지 내가 뜨거운지 아니면 식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객관적인 기준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냐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잘됨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여러 곳에 모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급기 뿐만 아니라 민숙이에도 모세의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이끄는 백성들 딱 이 두 가지의 모든 초점이 항상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회기라 시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기도가 뭐가 정답이다? 그것만 붙잡는 것도 좀 이상한 겁니다 기도는 정말 다양하고 성경의 기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진짜 다양한 기도가 아주 아름다운 기도가 있는가 하면 단순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한나 보십시오 한나가 자식 같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울부짖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그 백성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해야 하는지 성경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모세의 기도를 소개하지만 이 기도만 맞다고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이 기도를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갖추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생활의 필요 우리 삶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세처럼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를 반드시 우리 기도의 리스트에 갖춰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죠 Intercessory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Intermediate 이 두 가지의 기도가 다 함께 필요한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갖고 백성들에게 가져갔고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간과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물 주세요 음식 주세요 고기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요구를 또 가져갔던 그 역할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역할을 모세처럼 잘한 사람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건의 배경을 잘 아실 텐데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고 지금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냐? 너와 내가 지금 만나는 사이에 내 백성들이 저 밑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뛰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내가 이거를 너무 기가 막히고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목이 빡빡해서 교만한 백성이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반드시 다 진멸하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사이에 하나님께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반드시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들을 진멸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 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걸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얘들은 싹이 노랗다 지금 광야로 데려와서 얼마 지나지 않은데 싹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싹이다 얘네들을 내가 싹 다 없앨 테니까 완전히 포기할 테니까 그러나 너를 통해서는 내가 여전히 큰 나라를 이루고 내가 나의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 마이크 소리 좀만 더 높여줄 수 있으세요? 소리가 좀 작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이게 모세에게 손해가 될 게 하나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이 모세에게 잘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맨날 불평만 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은 계속 비방하고 비난하고 어렵게 하고 리더십에 도전하고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이루고 자기의 누이와 자기의 형님은 언제든지 호시탐탐 그 리더의 자리를 노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싹 다 없애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는 너는 내가 귀하니까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모세에게 손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힘들게 하는 사람들 싹 다 없애주시고 너는 복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기억해야 할 모세의 영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한 사람이래요 민숙이 12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니라 아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죠 미크네스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온유함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모세가 오늘 그 온유함으로 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상황을 바꿔서 오늘날에 한번 교회로 얘기해 볼까요? 여기 한 목사님이 있어요 모세가 목사님은 아니었지만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의 교인들이 목사님을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목사님이 뭐만 하면 비방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쑥덕쑥덕 거리고 게시판을 만들어서 글을 올리면서 목사님은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나는 목사님의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목사님의 사모님을 비방해요 미리암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미리암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보고 쿠시나이트 여자를 취한 것을 보고 계속 비방을 하고 그게 아론까지 번지지 않습니까? 형은 목사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목사님 교회를 장악하려고 해요 딱 나와가지고 교인들 분위기 잡으면서 목사님이 더디옴을 보고 잘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기 딱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대면 목사님 기도원에 있었는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교회 안 되겠다 너희 교인들 보니까 목이 뻣뻣하고 교인들이 전혀 소망함이 없다 자 이거 이 교회 포기해라 너가 이 교회 나가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교회 세워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정말로 일하기 좋은 사람들 데리고 큰 교회 세워줄 테니까 나가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만약 하신다면 그 목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해보지 않겠어요? 이렇게 힘든 사람들과 내가 계속 목회를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계속 살아야 될까? 차라리 이 사람들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일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거기 가서 일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당연히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이 교인들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양떼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를 비방해도 저를 어렵게 해도 저를 힘들게 하고 제자리를 자꾸 흔들려고 할지라도 저는 이 사람들이 조사오니 하나님 절대로 벌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한 하나님께는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할 줄 아는 정말 시대적인 영웅이자 시대적인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모세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세상을 자꾸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정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보십시오 이 나쁜 놈들 보십시오 이 타락한 문화를 보십시오 싹 다 죽여버리고 싹 다 없애버리고 우리 선민들만 살아남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명성교회 기도가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대배 기도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예배의 기도가 자리를 잘 잡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늘 하는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게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가 별게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가 이 땅과 이 민족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면 자꾸 벌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영적으로 강해지면 자꾸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또 다른 예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미리암과의 사건입니다 민숙이 12장에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이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비방하고 다닐 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죠 불과 한 주 전에 말씀입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니까 모세가 12장 13절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죠 이거 의무감으로 기도한 거 아닙니다 혹은 그냥 세면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한 걸 볼 수 있는데 부르지죠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로 닮아야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온유를 닮을 길을 원하신다면 모세의 기도를 닮으셔야 돼요 그냥 온유암만 가질 수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모세처럼 기도해야 모세처럼 온유암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상 칠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 7개를 가상 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 7개의 말씀 그럼 이거 다 외우시는 분들 계세요? 예전에는 미국에 가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가서 여행 비자를 받아도 줄 서서 힘들게 받고 인터뷰하고 너 미국 가서 올래 안 올래 별의별 걸 다 물어보던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유학 비자를 받으러 미국 대사관에 갔어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영사들이 비자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잘 주는 영사가 있고 잘 안 주는 영사가 있어요 우리는 다 잘 주는 영사한테 내가 걸리기를 되게 원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반드시 안 주는 영사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저희 아내와 함께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계속 딴지 걸고 계속 어렵게 하고 인터뷰 시간이 길고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는 사람들마다 이러면서 돌아가는 그 줄이 있었는데 저희가 딱 거기 걸린 거예요 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저 사람입니까? 가서 이제 섰어요 저희 차례가 되어 섰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신학생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미국 가서 신학교 공부할 거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 신학생이니까 전두사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성경 질문할게 영사가 감히 저한테 그러니까 이분이 많은 신학생들 비자를 주면서 이거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주 트릭이한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속이는 질문들이 있죠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 이게 사실 이게 별게 아닌데 영사 앞에서 갑자기 질문하면 이게 대사관 가서 성경 퀴즈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베타랑도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잖아요 근데 이걸 바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신학생들조차도 갑자기 물어보니까 버? 그랬다가 틀리는 거죠 저는 감사하게도 누가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영사가 저한테 질문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개가 뭐냐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왜 저한테 영사가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개를 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아니 아니 박수실 일이 아닌데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이 긴 이야기를 아침에 좀 깨어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귀한데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은 뭔지 아시죠?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만큼 첫 번째 말씀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의미이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침뱉고 옷을 찢는 이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고 모세의 온유함이 예수님의 온유함이고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삶이 되고 삶이 또한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건강한 분들이 삶이 건강하고 할렐루야 삶이 건강한 분들이 또한 기도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기도와 삶은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면 원로 목사님께서 아직도 밤에 꼭 본당에 오셔서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가시고 그 기도의 삶을 이어가시는데 삶이 어려워지면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고 기도의 줄을 붙잡으니까 또 삶이 강건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것을 제가 늘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는 목회자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깨어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삶이 잠들면 기도도 잠들고요 기도가 깨어나면 삶도 깨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가 모세의 삶인 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기도만 저들을 살려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을 낫게 해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합하며 일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세의 리더십을 보면 됩니다 모세 같은 리더가 되려면요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내가 훌륭하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잘나서 좋은 리더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모세를 보십시오 제가 모세의 리더십을 보면 우린 모세 한 명만 주목하게 되는데 모세는 항상 주변의 사람들과 일을 함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 같은 주의 종이 되려면 함께 일하는 기술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처음에 누구와 함께 일했습니까? 아론과 함께 일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처럼 말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여기 아론이 있다 아론과 함께 가라 라고 해서 말 잘하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출애급을 성공시키는 그 일을 훌륭하게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일할 줄 아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영성이 그의 기도에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리더십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어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중요하게 어기는 겁니다 또 하나 얘가 70인의 장로입니다 이두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모세가 70인의 장로들을 세우게 됩니다 광야에서 혼자서 송사를 다 담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리더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내가 다 알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제일 좋은 이렇게 모세처럼 온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함께 일할 줄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을 세워야겠다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송사를 담당하게 하고 일을 나누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되고 나 혼자 잘하면 그 모든 것을 누릴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일을 잘 나누어주고 함께 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인정받고 인기도 갖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절대로 내가 훌륭하게 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일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보여준 기도의 모습이 여기 70인과의 장로에서도 함께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 앞에 초록색 옷 입고 있는 노란색 옷 입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성경학교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렇죠? 노란색은 몇 학년이에요? 1학년? 네 노란색이 1학년입니다 우리 노란색 손 들어보세요 노란색 저는 노란색입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 1학년 학생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손 내려도 돼요 감사합니다 손 내리셔도 돼요 우리 아이들 너무 순종적이에요 손 들려고 하니까 아직도 들고 있어요 초록색 옷은 몇 학년이에요? 2학년입니다 2학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초록색 옷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명성교회 유년학교 성경학교는 빡셉니다 새벽 예배 또 나와야 돼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 수영으로 다 수영장에서 이제 마지막을 마치게 되는데 그때까지 오늘 잘 감당해야 되고 지금 고등부 학생들은 전부 다 원주 수영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원주 수영관에서 지금 은혜 받고 있고 어제 밤에도 많이 내려와서 큰 은혜 받고 그래서 윗자리가 약간 썰렁해서 초딩들을 위로 올렸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 초딩들이 올라오나 했더니 우리 고등부 형들과 누나들이 없어서 우리 윗자리에 앉아있는 초등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명 되진 않지만 윗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중학생이고 수련에 못 간 우리 고등학생들도 몇 명 있지만 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앉아있는지 파란색은 뭐예요? 깜빡했다 깜빡했다 3학년도 손 들어보세요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1, 2, 3학년이 많으니까 말씀을 빨리 맺어야 합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맨날 오늘 말씀 길게 할 거야 짧게 할 거야 물어보거든요 마지막 말씀만 하나 더 전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오는지 아시겠죠? 모세의 영성이 기도의 영성인데 그 기도의 영성이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다 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영성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라는 거 중보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 기도가 어떻게 삶으로 이어지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삶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모세가 늘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아론과 함께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장로 70명과 함께 골고루 일을 나누어 주어서 나 혼자 최고의 리더가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없었고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세의 기도에도 이런 연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번 팀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위닝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모세가 아말렉을 전쟁을 치를 때 기도할 때 아론과 후리 옆에서 손을 붙잡았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조차 귀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공로조차 모세는 혼자 취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욕심이 생기면요 내가 기도해서 내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나은 거고 네가 잘 된 거고 그런데 모세는 전쟁조차 내가 기도해서 너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누가 도와줬습니까? 아론과 훌이 도와줬어요 아론과 훌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러한 공로조차도 혼자 취하지 않은 겸손한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온유한 지도자였고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제가 보면 자리를 맡았을 때 빨리 나를 과시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위험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여러분 만약에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처럼 정말로 존경받고 끝까지 가는 리더가 되려면 함께 잘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유혹에 내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내 리더십 하나면 다 된다의 유혹에 모세가 빠지지 않고 함께 승리하는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모두가 모세만을 기억해 주는 이런 위대한 일을 모세가 행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성이며 승리하는 영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로 깨어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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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